안녕하세요 저는 신인 걸그룹 트라이비 송선입니다 여러분들의 활력소가 되세요 트라이비 우리 비 맞은 일이 없다는 거지 우와 좋은데? 언니 오빠들이 큰 틀을 만들어 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작은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거 제 손재주가 좋아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귀엽죠? 바구니 앞마당 쓸기 완전 잘 돼요 아이돌이라는 꿈을 언제부터 가지게 됐어요? 보통 수학여행이나 가면 장기자랑 필수잖아요 그때 항상 나갔어요 너요? 네 무조건 필수로 나갔어요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또 캐스팅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었죠 그래서 네가 선택한 그 길에 지금 후회 없어? 스케줄 하느라 개인 시간이 없잖아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포기하려고 한 적도 진짜 많고 이거 진짜 이거 끈기가 있어야 돼요 됐다 됐다 완성 완성 합의 귀찮아요...